이번 주 다시 많은 장맛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다목적댐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충조댐의 초당 방류량을 기존 200톤에서 1,500톤 안팎으로 늘리고 남강댐과 낙동강 영조댐도 강수 상황에 맞춰 방류량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금강대청댐에서 초당 700톤, 한강횡성댐에서 초당 1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전체 다목적댐에 54억 4천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339mm의 비가 더 내려도 저장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